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어... 본격적인 2부를 진짜 민망하네요 지금 녹음이 시작한지 1시간 10분이 됐는데 본격적인 2부를 70분에 시작하는 간단히 또 저희 교양을 쌓아야죠 아 그럼요 신상 코너 얼마 안된 신상 코너 소비용어사죠 소용사 입에는 붙어 오늘은 굉장히 뭔가 졸라 비장해 보이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 이게 이마트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 입구 쪽에 보면 붙어 있을 거예요 이마트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를 뭐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노란색 바탕색을 깔고 붙여져 있습니다 어... 어... 요걸 줄여서 이제 컨슈머 센터리도 뭐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CCM이라고 하는데 아... 그동안 제가 알았던 CCM은 보금송 그렇죠 보금송이죠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그 CCM밖에 없었는데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제도도 약어로 CCM이네요 네 어...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 구제를 위한 기업 및 업계 내부 프로그램의 설계 운영 관리 기본 지침 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약간 제 방식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요 나름 업체들 자체적으로 소비자 호갱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하... 소비자 불만을 예방한다고 하고 뭐 신속한 사후 구제를 한다는 게 결국은 소비자들을 호갱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이거를 오히려 기업 중심으로 기업이 미리 마련해두는 지침을 아름답기 그지없죠 그냥 그냥 들으면 되게 짱짱맨 네 대부분 말이죠 잘 돌아가나 못 돌아가나 공식적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각각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대로만 되면 아 그럼요 이 나라가 행복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돕는데 네 증세 없는 복지 얼마나 좋습니까 대박이지 하하하하 올바른 역사 교육 얼마나 보기에는 좋냐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요 제도는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하... 아름다워요 소비자 관점에서 아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과연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 이 인증 제도는요 두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인증을 해주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요 아...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아... 아름다운 표현들이 한 네 줄 정도 이어져요 뭐... 기업에게는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며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공공에는 사후적 분쟁 해결 및 시정 조치에 필요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미리 이런 거 예방하면 그렇지 소비자하고 쌈박질하면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저녁에 절감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용어 아... 진짜 이거만 읽어보면 거의 정말 CCN급 은혜인데 은혜롭네 진짜 보금성... 보금성... 보금성가만큼의 은혜롭네요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사원 교육시키는 거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준다는 거 잘 돌아가면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았으면 어쨌든 이 인증 CCN 마크를 한번 확인하시면 여기는 이런 게 돼 있는 곳이구나 정도로 인지하여 주시면 저희가 몇 회 후에 CCN을 받은 업체에서 이렇게 호갱을 만들었다 이런 기사를 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궁금하네요 CCN 마크를 받은 업체와 아닌 업체가 어떻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그게 궁금하네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양이 마구 쌓이는 소비용어사전 을 진하 사실상 저희의 맥 피와살이 되는 피와살이 되는 피와살이 되는 피 피와살이 되는 청취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삐 에로틱한 청취 후기 소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바다다팽이님의 후기를 로라님이 한번 소개해주시죠 딴집 마켓 먹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남겨주셨어요 지금까지 딴집 마켓에서 먹는 것을 사먹어본 게 더 밥소스 여덟 병 라인 200 280 400 이거 무슨 뜻일까요 뭐 200 그램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램인가 어쨌든 200 이걸 내가 모르면 안되는데 이거 총 880인데 그럼 880개 아이템을 드셨을 것 같지 않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다이팽이가 아니라 전보다이팽이 바다 고래 그렇죠 바다 범고래 그리고 네이처우다 곰탁 여덟팩 네이처우다 소고기 아임닭 여러가지 딴지 스테키 아르케 더치커피 이담채 김치 오이소박이 등등등 먹으면서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이 맛이 자극적이지 않다는 바다다이팽이는 식성은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이렇게 많이 드셨다니 오랜 기간 드신 거겠죠 병사에 강하고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분이라면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위장병을 심하게 앓고 난 뒤로는 강하고 자극적인 맛은 피해야 하고 이런 맛을 원래 좋아해서 자꾸자꾸 시켜 먹는다고 특히나 더 밥소스와 라이트밀은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네요 더 밥소스는 매운 맛은 있지만 위에 크게 자극을 크게 안 주네요 뭐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뭐 사실 자극을 느끼는 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바다다이팽이의 말씀을 고지고뜨로 다 들으시고 어 이거 정말 짱이겠는데 하고 딴지 마켓에서 이런 것들 다 사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짱짱네 이거는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극이 덜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바다다다이팽님께서는 키웬바움 바움쿠엔 드셔보실 것을 권합니다 디저트로 왜냐하면 이 바움쿠엔도 저자극을 표방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의 이런 나이테빵들은 그 퐁당이라고 하죠 퐁당? 설탕물 이런 식으로 코팅하는 거 그걸 퐁당이라고 해요 그걸 먹으면 엄청 달달하고 부드러워지지만 달잖아 그래서 좀 자극이 덜한 단맛을 내는 좋은 재료로 그런 걸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이 별로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권해드리고 사랑 가득한 유정란 그리고 곧 입점될 더치킨의 닭강정까지 이렇게 많이 사셨다니까 또 또 원래 한 명 잡으면 계속 빨아야 되는 거 충성 고객이시거든 바다다이팬님 사랑하고요 이분 제가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텅스테님 자동차 구매 시 유의점에 대해서 거의 기사 수준의 3연타 연재를 날려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진짜 고의고의 킵해놨다가 언젠가 저희가 응당 이동수단 특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때 자동차 코너에서 한번 달아야겠어 주르륵 달아드리도록 서울시내 거주 중이시라면 모셔도 될 것 같네 아 그러니까요 텅스테님 정말 제가 그 차량을 두 달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그 압축된 축약된 좋은 정보들 그러니까 남겨주셨습니다 텅스테님은 정말 제가 반드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헛되이 진짜 저는 우리만 알기가 아까운 이런 좋은 글들 독투에 올리셔서 그러니까요 독투에 올리시면 더 많은 분들도 보시기도 하고 기사화 될 수도 있으니까 독투 활용 많이 해주세요 정말 아까운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까만머리님께서 네 아 이 스타킹 이야기 되게 반응 좋았어요 그 이게 여자들은 진짜 성녀의 그 소비관증에서 소개된 그 스타킹에 대한 이야기가 반응이 좋았어요 이분 까만머리님께서도 스타킹 이야기 초공감 초공감 진짜 스타킹이 다 올라오지 못해서 가랑이 사이에 걸려있는 걸려있어 불편하다는 그 이야기요 저는 경험을 보지 못한 이것도 의외로 주변에서 내고충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새로미앙이 알아주고 초초초공감 여기서 만약에 반전이 있다면 이분이 남성분이 그러는 요새 남성용 레깅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하지만 그건 제 발칙한 상상일 뿐이고요 야 역시 딴지 그 슈퍼스타킹 정치자 중에 여행 덕후죠 여덕 추대민경추님이 여행에 관련된 또 저기 단신이 나오니까 바로 안을 주셨습니다 득달같이 득달같이 기다렸다 아싸 아싸 내 영역 내 나와말이 그러면서 조만간 동대민경추님이 되실 것만 같은 어 그렇죠 슬슬 바꿔야겠어요 이거 한번 로라님이 소개해 주시죠 에어비앤비 간증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여행중독자 현 여행 잠재중독이녀 민경추인입니다 여행중독이 간증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네요 헤헤헤헤 하 시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본 여행시엔 추천드립니다 특히 도쿄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에어비앤비 숙소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도쿄시내요 땅값이 비싸서 관짝호텔 아 맞아요 캡슐호텔 캡슐호텔이 발달한 지역인 만큼 캡슐호텔의 가격이 비교적 훌륭한 집에서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호텔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에어비앤비가 같은 가격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개인간 거래인 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저도 처음 에어비앤비를 이용했을 때 청소비라는 명목과 책임감 없는 호스트 때문에 한 번 살짝 대이긴 했지만 그 이후 이용하는 노하우가 생겨서 최근 중독까지도 이분은 모든 걸 다 중독의 재료로 삶으시는 것 같아요 이 꿀팁 주셨는데 딱히 알려주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라 굿 하시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1번 처음 예약 시에는 옵션 중에 숙소 유형을 집 전체로 하시라고 개인실은 보통 화장실이나 욕실이 쉐어하는 거래요 다인실은 단어 그대로 다인실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믿기 힘들다 내 장기를 떼어 구워 먹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이것은 한 여행 중독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임을 미리 한번 주의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런 느낌이 오면 옵션 더보기를 눌러서 슈퍼호스트를 체크를 하시래요 그러면 슈퍼호스트 중에도 기억 개개끼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증받은 사람들이라 비교적 안전하대요 슈퍼호스트들이 있나봐요 후기를 잘 보면 답변률이 낮거나 메시지를 줄꼬받을 때 뭔가 느낌이 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느낌이 쎄야 되는 거 기준이 맞죠 그러면 예약하지 말라고 하시대요 두 번째 즉시 예약과 슈퍼호스트를 같이 체크를 하면 저렴한 숙소와는 조금 멀어지긴 합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호스트에게 굽신굽신해야 하는 굽신 모드는 줄어든다고 돈을 많이 내면 덜 굽신하겠죠 3번 숙소가서 천장에 똥칠하고 욕조에 똥싸고 술 먹고 맨션에서 소름 피어 잡혀가고 이러는 양반들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행하지 마십시오 우리 후기를 남겨서 호스트 평가하듯이 호스트도 이용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들에게 찍히면 계정을 다시 파야 한다면 파면 되지 농담이에요 하지만 똥칠은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똥칠하면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4번 무조건 하루 숙박 싼 곳만 찾지 마세요 청소비가 더 비싼 숙소도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 마지막 멘트는 말이죠 아 5번이 있네요 5번까지 하고 싸게 이용해본다고 예약은 2명하고 실제로는 5명이 우르르가서 숙박하지 마세요 보통 숙소에 호스트가 잘 찾아오는 편은 아니지만 어쩌다 재수없게 걸리면 지방망신 나라망신 되니까 숫자 못 세는 병신이 된다고 근데 이 4번은 정말 공감되는 게 우리가 무조건 싼 것만 찾는 소비는 아 그거는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소비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양쪽 다 납득할 만한 아주 적당한 석의 합리적 가격을 내는 게 서로 얼굴도 붓히지 않고 심지어 내가 요구할 것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말 옵니다 이분께서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을 패러디해서 이거는 저기 좀 성스러운 음악으로 한번 깔아주세요 딴지에 계신 우리 하마자 김어준의 체지방이 거룩힌 나시며 아버지의 택배가 오시며 성로라의 뜻이 자라에서와 같이 개회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룡한 양식을 준다며 스팸에게 잘못된 껨을 저희가 용서하느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호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박새롬이 아멘 이게 뭐야 어떻게든 끼얹어 근데 악에서 박새롬이는 뭔가요 악이 박새롬이가 된다는 건가요? 악에서 그냥 박새롬이가 성녀가 된다는 거군요 악에서 성이 된다는 거군요 내 생각에는 악이 나라는 것 같아요 요새 리플 다시는 걸 보니까 이분의 추세를 보니까 다 환영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밑보이는지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자리 잡히나 봐요 아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정말 훌륭한 이 추대민 경주님 네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도 숙박업 관련해서 여행 관련해서 추나추동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딴지 칼바라님 요분이 진짜 고퀄 글에 또 훌륭하네요 펀치고자 하십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그 피드백이 사실은 저희가 민망하고 송구할 지경입니다 약간 되돌아보게 되네요 이거 정말 저희가 약간은 또 겸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초등학교 방학 숙제를 냈는데 갑자기 대학 논문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지금 그 정도의 고퀄 글을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도서정까지를 다뤘잖아요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딴지 칼바라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문고판 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잘 안 팔려서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속상하다 예전에 몇몇 출판사에서 문고판으로 저렴하게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싼 가격에 좋은 책을 사람들이 구입하도록 좋은 취지였는데 그리고 수요도 있었을 거고 방송에서 그 성녀가 왜 그런 책은 안 나올까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종종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니즈를 받아들여서 몇몇 출판사에서 문고판으로 책을 출시했는데 다 망했대요 출판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악성 재고로 남았고요 몇몇 사람들이 가격이 싼 문고판 책을 원한다고는 해도 실제로 시장에서는 문고판 책이 전혀 안 팔렸다 요런 사례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도서 출판 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크긴 한데 학습지나 자기개발사 등을 제외하면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저도 다른 곳을 통해서 접하게 된 건데 이건 뭐 하루이틀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학습지 시장 규모 진짜 타의 추종을 보라 합니다 왜냐면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계속 적어도 7살 8살부터 수험서가 토익시험 준비까지 한다고 치면 한 스물한 7살까지 20년 동안 학습지를 소비해야 돼요 그것도 1년에 한두 권이 아니야 사이즈가 달라요 과목별로 이만큼씩 왜 큰지는 이 정도만 말씀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어서 딴지 칼바라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는다는 거죠 다른 쪽이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건 한국에서 종이책이란 사는 사람들만 사는 아이템입니다 진짜 아이템이야 전시용 아마 이게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큰 품목일 거예요 도서가 왜냐하면 사는 분들은 한 달에 막 두 자릿수로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1년에 5권도 안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의 경우에는요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도 사긴 하는데 그럴 땐 일종의 과시용 아이템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견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책은 나도 읽는다라는 느낌일까요 이거는 책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는 과시라고 말하면 너무 폭력적인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보여주기 위한 소비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문화 소비도 사실은 이런 영역에 많이 잠시 깼다고 볼 수 있죠 고가의 뮤지컬이라던가 공연 같은 것도 정말 좋아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일종의 소비 형태미 보여주기로 하는 경우 이런 말씀은 솔직히 좀 언급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문화의 영역도 보유주식 소비의 잠식이라고 말하면 별로고 그냥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전자책 관련한 얘기를 또 딴지 칼바라님이 해주셨네요 전자책은 판권계약을 종이책과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로라님이 전자책이 별로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판권계약과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새는 많이 나와요 신간은 전자책으로 많이 나와요 전자책이라고 해서 그냥 텍스트 파일을 프로그램에 넣으면 똑딱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자책만의 편집과정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일반 종이책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대요 오 진짜 요건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애시당초 팔리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은 전자책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전자책 시장이 또 너무 협소해요 아직 아직은 그 저기 다른 그 서양이나 특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더 많이 훨씬 많이 그래서 이득이 별로 안 남는다는 거죠 전자책은 종이 가격은 책값에서 종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맞아요 보관비용이 뭐 그리고 전자책의 경우 서버 등의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어쨌든 유지비는 다 드나봐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전자책의 경우 종이책보다 보통 30% 정도 싸기 때문에 작가에게 지급하는 인수의 비율을 높여서 종이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춥니다 어떻게 아시죠 이런 거 다 그러게 계약을 해보신 건가 작가들이 전자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대요 무라카미애로키는 전자책을 싫어한다고 이건 뭐 작가는 그럴 수 있죠 요성도까지 딴지칼바르님 정말 고퀄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음 유리조광님 호기는 노라님이 다시 소개해 주시죠 식구금 방송 야 나 이거 나 이거 염두에 두고 넘긴 게 아닌데 염두에 두고 넘겼어 내가 보니까 식구금 방송 청취자들도 함께 정보 공유를 해보는 건 어떨지 라고 해주셨어요 방송 취지와 맞게 청취자들도 함께 사용해본 물품들의 조금씩 제보를 받는 거죠 방송 취지에도 맞고 희귀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에로미님과 로라님이 엄청난 경험치를 갖고 계신 건 근데 니매가 진짜 엄청난 경험치를 갖고는 있는 거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천하가 알고 있지만 청취자들도 십실방 글 하나씩만 던져줘도 데이터가 마치 1대100 같은 느낌인데 너네 둘 대 나머지 올 아까 부럽다고 한 1대15 1부 15처제 1차 15부제 좋네요 절대 제가 일본 여행 가서 한국에는 팔지 않는 물품들을 구입해서 써봤기 때문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건 아니시라고 유리조각님이 보니까 후기를 남기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메일 주소 불러드릴게요 네 여기로 보내주세요 네 역시 편집하는 사람 아브라사스님의 친구라며 첫 글 올려줬어요. 야 이거 재밌네요. 청취자가 이 청취자 친구 청취자예요 하면서. 청친소. 이게 그런 건가요? 나의 청취자 친구를 소개하니까. 마치 이거예요. 아브라사스님이 전도하셔서 오셨는데 사차 스님이에요. 아임닥에 대한 어마무시한 후기를 사진 보셨어요? 위통 까신 거? 와 진짜 와 대단하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좋습니다. 솔직히 안 띄셨어. 아니요. 아 TN님 아 이 TN님 좋은 거 이 TN님 딴 TN님도 있나? TN님 아 왜냐면 이거 왜 그 로라도 한 번 방송 때 물어봤었잖아. 너 아니었니? 너 어떤 거 뭐 프랑스 대한항공을 끊었는데 프랑스 비행기 타고 이게 이런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일단은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가 아니죠.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는 게 맞죠. 그 저비용 항공사 아 이거 일단 로라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어요. 에어프랑스 에어프랑스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경우냐 이걸 코드 쉐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항공편을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 항공편을 항공사들끼리 쉐어한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공동운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가 운영하는 인천 파리간 노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공항에는 슬롯이라는 게 있대요. 나는 이 슬롯의 개념을 중학교 때 알았지. 왜냐하면 에어매니지먼트라는 게임이 있었거든. 항공사 운영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었어. 헐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왜 이걸 슬롯이라고 부르나 했더니 이걸 보고 떠올랐네. 이게 뭐냐면 공항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횟수야. 그 이착륙 횟수를 항공사에 할당해 주는 거라고. 슬롯이 많으면 하루에 하루도 일주일이든 뛰었다 내릴 수 있는 비행기 편수가 많아지는 거지. 이거 자체가 뭐냐면 어쨌든 뭐랄까요. 점포로 많이 깔아놓는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장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슬롯이 많이 확보되면. 이게 슬롯이라는 게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특정 노선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가령 예를 들어서 파리공항에서 슬롯이 뭐 이거는 그냥 예 가정에서 뭐 5개 슬롯이 쓰는데 맨날 꽉꽉 차. 이 비행기 편은 맨날 만석이야. 돈이 많이 벌려. 난다면 정해진 횟수보다 더 많이 운항하고 싶겠지. 왜냐하면 항상 100%가 차면은 더 찰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슬롯을 늘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슬롯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에어프랑스의 좌석을 빌리는 겁니다. 원래 항공편에는 에어프랑스 AF 항공편명이 붙지만 빌린 좌석은 대한항공의 가상항공편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추가적인 이익은 남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에어프랑스 입장에서도 일정 좌석은 비용이 보장되니까 나쁠 게 없죠.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윈윈이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어프랑스가 대한항공의 좌석을 빌리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에어프랑스에서 싼 티켓을 사서 대한항공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한항공에서 비싼 티켓을 사서 에어프랑스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예약 시에는 코드쉐어 항공편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의 직항 노선은 델타항공과 코드쉐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드쉐어를 잘 이용하면 델타항공의 표를 끊어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을 때 대한항공에서 표를 끊었을 때보다 40만 원 가까이 싸게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 잘 찾아서 하면 이거 엄청난 팁이다 진짜. 무릎 꿇었어 지금. 저희 방송은 굉장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계세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방송하는 건지 청취자 후기를 모아서 방송하는 건지 이거야말로 정말 공유병제 공유방송 창조방송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우리 박새롬이 PD의 공지가 있겠습니다. 슈퍼에스타K를 비롯해서 딴지 라디오 콘텐츠가 제대로 재생되지 않았었는데요. 업데이트하는 소스 이거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콘텐츠가 잘 재생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수작업으로 다 수정 중이거든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박새롬이가 예상치 않았던 노가다를 하고 있었던 네. 지금 방송되고 있는 팟캐스트들은 거의 수정이 완료됐는데 종영된 프로들은 아직까지 좀 수정 중일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글 올려주신 요새 그 저기 뭐야 우리 성료하고 말 트신 분이 계세요. 섹스님. 이 분 깜짝 놀란 게 금방 청취자 게시판에 갔는데 리플이 한 40개 넘게 달린 거예요. 이제 오손노손 잘 놀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환영하고요. 그 외에 로신한테 연필깎기 지노 DK라니스터 진상에 대하여 누구시길래 펄찍거리 전문 아브락사스 김춘배 333 8087 참이슬 MV 메모리님 등번호 9번 강릉이 박사 바바리안 라인브레이커 호야80 빡새롬이 새롬이 사랑 참 좋끼야 넌 좋겠다. 꿈꾸는 통닭 달마님 소중한 후기 감사드리고요. 내용 소개는 되지 않더라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니 빈 얘기 해준 로라 이 자리를 빌어서 저기 신림 칸츠리 보이님께 다시 한 번 좋은 정보 감사하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제가 윙니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뽑겠다는 결정을 낼 수 있었죠. 신림 칸츠리 보이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만 되면 호두숨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녹음 시작한 지 90분이 지난 지금 본 코너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심지어 저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너가 찾아왔다고 안도하는 중입니다. 되게 빨라. 오늘은 120분 안쪽으로도 끊을 수 있겠다는 저번에 대본이 25장이었던 적 있죠. 그때 이후로 그때 진짜 반도 거의 소개 못하지 않았나 요즘 성녀가 대폭 간소화했어요. 대본이 꽤나 얇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저희가 정말 시스템에도 거의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하나 듣고 오셔야 될 텐데요. 이번 광고는 오늘 월동준비 특집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월동준비를 한다는 건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말엔 다수의 술자리가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풀리고 가나요? 네. 우리 정말 방송쟁이들 셋이서 검증했던 그 상품 검증천날 정신줄을 놓았다던 정줄을 놓았다던 그 상품 술술 풀리고 네. 월동준비 겸해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딴지라디오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ddanziradio 영어로 딴지라디오 검색 시 이용 가능합니다. 각종 고발 정보 향유 즐거움이 널부러질 예정입니다. 들어와 들어와 야 이 부장 니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풀리고 안 먹고 회수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고려생활건강 술술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유래성분 숙취해소제 술술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구경 당원 와보세요 보기엔 끝이 번 잔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구요 없을 건 없나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창조경제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저희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폰코너 이 코너를 위해 그동안 모든 복선을 깔아왔다. 거짓말 이번주 창조경제위원회는 월동준비특집입니다. 요새 더럽게 추워질 길목에 서있고 요 월동준비가 대두되고 있다는걸 역시나 홈쇼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옴수웨트의 방송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구요. 요새는 또 전기장판보다 확실히 온수메트로 많이 방송하더군요. 홈쇼핑에서 아 맞아맞아 맞아. 그리고 대세가 약간 넘어온 느낌 다운점퍼들 홈쇼핑에 속속들이 등장해서 절찬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등골 브레이커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등골 브레이커가 인기를 끌게 될까요? 아 캐나다구스 난리 났었죠. 아 근데 저는 그 구스 좀 지양하고 싶어요. 손도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 솜털 잘 채워진거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그 월동준비에는 다양한게 있죠. 뭐 장판주 장판류 전기장판이나 온수메트 같은거 아니면 입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 온열기 전기난로라던가 그렇죠. 그런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작지만 큰 활용도 몸풍지나 뽁뽁이 같은 집안의 온도 상승을 위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뭐 월동준비 그러면 어렸을 때나 뭐 이런거 한거 있으세요? 왜 초등학교나 이럴 때?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딱히 그냥 엄마가 겨우로 꺼내주셨어. 그치.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입고 그럼 잠바 입고 그러면 월동준비 왜 학교에서 막 나무 감싸기 이런거 아 아 아 진짜 가물가물하네요. 그런거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거 같아요. 군대에서는 뭐 안했어요? 맞네. 맞네. 저는 군대에서는 월동준비를 하죠. 어떻게 해요? 뭐 일단 장비같은거죠. 저기 뭐야 나중에 이제 제설장비같은거 그래봤자 뭐 눈쓰는거랑 눈썹같은거겠지만 그런거 한번 꺼내가지고 슥 늘어놓고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진지공사라는걸 보통 춘계나 추계하거든요. 그 이제 뭡니까? 저기 전시상황이 되면은 투입되는 진지가 있는데 산에 네. 그건 이제 흑담같은걸 쌓아놓은 진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거 보수하고 뭐 보수나 뭐 이렇게 그런거도 보통 가을에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GOP에 그 철책 근무하던 시절의 월동준비는 연탄이 존나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겨울장구같은 것들이 나오죠. 특히나 그 겨울에는 밤새 이제 철책에서 근무하려면은 이제 파카같은거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거 준비하고 철책 보수같은 것도 겨울에 한번 하고 아 옛날에는 좀 도시가스 안 쓸 때는 LPG 가스도 좀 뭔가 점검을 하고 가스통 이렇게 좀 새로 갈고 그거 기억납니까? 무슨 뭐 그런거 점검할 때 가스 벨브 비눗방울 묻혀가지고 아 옛날에는 진짜 그런거 그런거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옛날 월동준비는 이런것도 있었겠네요. 특히나 왜 연탄가스 연탄은 그렇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연탄을 뗐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그 기억이 나? 여덟 살 아야 일곱살 여섯 일곱살쯤에 그때는 실제로 집에서 석유골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탄을 갈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나네. 이제 겨울이 오면은 초등학교 이럴 때는 그 난로 가져와서 뗐으니까 맞아 난로 설치했잖아. 난로 설치하고 맞아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련하다. 자리 이동할 때 있으면 어떻게든 그 난로 그늘처럼 앉아보래요. 맞아 맞아 맞아. 기름내 막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난다. 겨울에 또 월동준비는 또 뭐가 있냐면 어 저희가 시골에 강원도에 산골에 있는데 큰아버님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자 목수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산골에 나무 패서 엄청 정치있다. 근데 분위기는 진짜 좋겠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 한 세 가정 네 가정밖에 안 보이거든요. 강원도 산골에 있는 교회라서 많이 모여봤자 막 2, 30명 또 안 됐는데 이제 막 한창 이제 예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뒤에 가가지고 나무 이제 더 집어넣고 난로에 집어넣으시고 불 좀 이렇게 쑤시고 아니 그 장작 패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거를 굉장히 개운하게 팍 소리나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갔을 때 그런 게 있길래 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시골에 놀러가면 그런 걸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리드미컬해지면 리듬을 타면 약간 되게 뭔가 후련해요. 그게 또 요령이 있군요. 나무 그 도끼 목을 딱 잡은 다음에 싹 돌려가지고 꽉 쪼개질 때 그 쾌감 이제 약간 무명이 발달하면서 월동 준비라는 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정치가 있네요. 옛날 얘기를 꺼내다 보니 그거 있지 그 뭐야 저기 밖에 수도관 동파하지 말라 거기 뭐 이렇게 막 환갑 같은 것도 채워놓고 스티로폼으로 테이프해서 막아놓고 그런 거 있지 진짜 맞아 그 뭔가 장기간 집을 비울 때도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 정도는 요새도 하긴 하죠. 아파트에서도 물 살짝 틀어놓기 그리고 그 수도관은 스티로폼으로 많이 해놓지 맞다 그거 했었어. 시골째 거면 막 둘둘 스티로폼으로 쌓여진 그 수도관 그렇지 그렇지 진짜 하지만 우리는 잠시 추억의 도시 도시의 겨울로 다시 장판류 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기장판은 온열매트죠. 네. 전선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펴진 전선 위에 누워서 그 발생된 열로 따뜻함을 느끼는데 빠릅니다. 네. 금방 뜨거워집니다. 온수매트보다 저렴합니다. 1인용 7만원 2인용 9만원 거실용은 보통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라고 하는데 사실 더 저렴한 것도 차고 있겠죠. 마트에서 제가 요새 보니까 무슨 인증 받았다는데 5만원이면 그냥 사줄 수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사줬지. 하지만 뭐 이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위험성 있죠. 실제로 지금도 뉴스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전기장판 화재가 나는 발생건소가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예전에 카페 휴게실에 소파 위에 있던 거 하나 태워먹었죠. 진짜 그럼 지가 탄 거예요? 내가 켜고 켜고 안 끄고 나가가지고 우리 죽지 않는 돌고 켜고 나갔죠. 그까이 거 내가 사주겠다. 내 하나 사줄게. 안 사주셨죠? 내 안에 태목 하나 사줄게. 정말 정기용 회장님이 그리고 안 샀죠. 먹튀다. 쉬지는 않으셨다. 아직 자리에 계시네. 뻔뻔하게. 그 다음 온수매트입니다. 요새 핫하죠. 전기장판의 대세가 온수매트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미니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의 보일러가 방바닥 밑에 관에 뜨거운 물을 흘리면서 따뜻해지는 것 마냥 매트 안에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매트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물을 뭘로 대피느냐. 전기로 대피느냐. 전기지. 요건 응당 그렇겠죠. 온수매트는요. 일반적으로 지하수나 수돗물보다는 생수나 정수기물을 권장한다네요. 그리고 온수매트라고 해서 요새 그런 기사는 나왔거든요. 온수매트라고 해서 전기장판보다 막 굴려도 되냐. 그건 또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결호수가 꺾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이것도 주의해줘야 돼요. 최저가 2만원에서부터 최저가 262만원대까지 이럴 수가 있어? 260만원짜리 온수매트는요. 샤무드 가죽에 게루마늄 온열 찜질 좌우불리남바 무전자파 온도 조절 이런 기능이 있답니다. 아니 근데 전기장판이 전기 매트의 하나인 거잖아요. 요새 보니까 전기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는 전기요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그 장판류의 한번 그 카테고리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기장판이 있고 온수매트가 있고 전기요가 있는데 이게 통칭 전기 매트 라고 할 수 있겠죠? 전기요는 뭐냐면 비닐 재질 대신 그 천으로 된 장판을 썼다면 전기요라고도 한대. 그러니까 왜 보통 전기장판 옛날 거 하면 약간 그 약간 비닐 같은 그런 걸로 인조가죽 내지 비닐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다면 왜 정말 마치 이불 마냥 겉은 이불보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선 들어간 거 그런 거에 전기요라고도 하는 거죠? 빨아서 쓸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오 괜찮다 그런 거에 전기요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다 일종의 전기 매트라고 불리는 것들은 무조건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기 쓰는 건데 일단 뭐 점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선 뭐 벗겨진 거 있나 뭐 피막이 손상된 곳이 있나 온도 조절 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한번 시험해보시고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막 꺼냈을 때 오랫동안 묵혀있다가 꺼냈을 때는 한번 테스트해봐야죠. 그런 게 월등한 준비죠. 외출 시 전원 끄기는 알고 있지만 까먹는 거잖아요. 아 진짜. 근데 이게 자 두꺼운 이불을 우리가 덮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두꺼운 이불 밑에서 전기장판을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땐 그나마 좀 덜한데 이불을 두꺼운 이불을 그대로 전기장판 위에 놓은 채로 덮어놓은 채로 세게 틀어놓은 전기장판이 하루 종일 가열된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온도가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 두꺼운 이불 속에서 갇혀있는 거니까. 갇혀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불이 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초등학교나 이럴 때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엄마가 막 전화와가지고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다고 한번 가보라고 약간 그거로 비슷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장판은 절대 라텍스와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탄다. 녹습니다. 보관 시에 당연히 접지 말고 말아서 신문지를 끼워 보관하면 좋대요. 왜냐하면 습기를 신문지가 먹어줘서 그래서 전선에 습기 차지 않게 그리고 전기장판이 따뜻해지면 온도 낮추기 이거는 진짜 이거 지지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보온 정도로만 그리고 요새는 아 나 이 얘기 하고 싶었어. 사무실 특히나 추위 잘 타는 여직원들이 많이 애용하는 게 인터넷에 엄청 많더라고요. USB에 연결하면 가령 마우스패드 같은 거라 그러더니 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리고 발 덮이는 거 그리고 무릎 덮이는 거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USB 온열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때 그리고 야외에서도 가격대는 천차만별이니까 한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뭐 저온화상 진짜 많이 입는데요. 이것도 기사가 뒤에 있는데 저온화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뜨겁지는 않은 사실 뭐라 그래야 돼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면 알잖아 감각이 근데 계속 느끼지 못할 정도의 온도에서 지진다고 하잖아요. 그 온도에 계속 노출됐을 경우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면 무섭습니다. 아 물집은 기본이고요. 벌겋게 익어가지고 이거 저 경험담이 있는데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한겨울에 철책근무 나가면은 하루에 핫팩이 두 개씩 지급이 돼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내 선임 한 명이 목덜미 이거 핫팩 많이 이렇게 하거든 목 뒤에 여기 목이 따뜻하면 여기가 따뜻하면은 여기 피가 이렇게 돌면서 몸이 다 따뜻해지는 기분이 난다고 이걸 오밤 새해 목에다 놨었는데 물집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미련하게 이게 다 저온화상인거죠. 사무실 방안용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요새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공공기관 난방 적정 온도를 영상 18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히게 아마 아 너무해 난방을 세게 못하게 되면서 사무실 방안용품을 사용하는 직장인이 급증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방안용품은 전기를 일단 많이 소모하니까 화재 위험이 있고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가 이제 20에서 22도 정도인데 사실 회사에서 이렇게 빵빵이 잘 안 틀잖아요. 요새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이 잘 안 틀고 또 왜 각 사람마다 느끼는 그 온도가 달라가지고 겨울에는 어쨌든 너무 맞추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추위를 정말 덜 타는 체질입니다만 저희 사무실 바로 제 뒤편에 있는 나이나이 기자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체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애매한 계절에는 말이죠. 사무실 안에서 두 가지 계절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 나죠. 한 사람은 진짜 덥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또 들다듬하잖아요. 근무하는 김모 씨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 춥다. 난방시간이 줄고 낮추고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기방석하고 USB 실내와 맞아. USB 실내와 이런 거 구입하셨다고 그리고 뭐 리조트 비서실에 근무하는 정모 씨는 전기터를 개인적으로 전기터 많이 띄워 책상 밑에 알죠? 맞아. 또 그게 진짜로 보통 두 칸이 있잖아요. 근데 한 칸을 키면 뭔가 좀 부족하고 두 칸을 키면 너무 뜨겁고 그래가지고 진짜 저온화 생각이 딱 좋아요. 이런 거는 특히나 남성들은 많이 안 쓰는데 여성분들은 사무실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분도 정모 씨 이분도 외투가 탄 적이 있대요. 이 기억이 있을 거야. 어디서 탄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 내 옷이 타고 있지. 온열 마우스패드 장갑 실내와에다가 좀 더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거 USB 손난로 충전해서 쓰는 손난로 그리고 차 따뜻하게 계속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맞아. 전기방석을 비롯한 전기로 대피는 난방용품 특히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피부와 직접답게 쓰거나 아주 가깝게 쓰잖아요. 화상의 위험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아까 저기 설명해 준 것처럼 고온화상은 아잇 뜨거 이거고 이건데 저온화상은 그냥 개구리가 끓는 물에 익어가는 것 마냥 서서히 이게 저온화상은 4,50도에 별로 높지 않은 온도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고 피부 조직이 괴사할 정도에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각별하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게 저온화상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거는 결국은 많이들 쓴다는 얘기거든요. 점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장판유 안전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계속 늘고 있대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 말까지 접수된 643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전기장판이 역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1.4% 전기매트가 106건 전기요가 29건 정도 되고요. 화재가 가장 많아요. 사고는 69.1% 그리고 화상이 13.5% 기계적 결함이 이제 9.2% 순으로 여기서도 이 업계 관계가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건데요. 난방요품 사용할 때 두꺼운 담요 같은 거 깔아주면 열이 분산돼서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살이 너무 직접 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화상은 너무 아프잖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피부가 직접적으로 또 으그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그 우리가 항상 모든 전자제품에 전자파 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어갔잖아요. 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밥솥이나 전기밥솥은 오늘 다루는 건 아니지만 전기장판도 전자파 기준으로 통과해야 충시할 수 있대요. 저는 당연히 이게 뭔가 기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상해. 자 말씀드릴게요. 미래창조과학부는요.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안을 마련하고요.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6일 오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이건 좀 시기가 약간 지나긴 했는데 어쨌든 근래에 들어서 기준으로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미래부는 우리보다 먼저 전자제품 및 전자기기에 대한 전자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통 이런 건 참 유럽이 앞서나가요. 그렇지. 유럽의 기준을 국내에도 준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레인지 전기오분기 전기호스 이런 게 아직도 없었다. 그러니까요. 신기하네. 오늘 다루는 주인공이죠. 전기담엄이 매트 등 전기 침대 방석 전기요 매트 전기 카펫 장판 침대 다 그리고 전기 의자 및 전동 침대 등 12종입니다. 놀랍네요. 없다니. 없다니. 그렇고요. 전자파 문제는 어떠냐 한 번 다뤄볼게요. 사실 전기매트가 자주 쓰이는 겨울철마다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머리맡에 조절기 컨트롤 하는 그거를 머리맡에 두지 말고 발밑에 두도록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전자파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전자파 자체가 사실은 유해성이 아주 명확하게 발견된 건 아니래요.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뇌에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뇌에 이런 얘기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나온 건 없대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2007년에 공개된 한 국내 논문에 따르면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영향을 미쳐서 수면 중에 자주 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전기매트 중에는요. EMI 인증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전자기장 환경 인증이라고 전자파가 통신기기나 다른 전자기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래요. 기계끼리 기계끼리 인간이 아니라 어쨌든 마트나 이런 데서 싸게 파는 거에서 EMI 인증 이러면 우리는 영향을 안 미치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에서 휴대폰 끄라고 하는 것 마냥 왜 서로가 영향을 미쳐서 착각할 수 있구나. 그런데 EMF는 뭐냐면 자기장 아까 말씀드린 EMF가 전자기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자기장의 세기가 2mG 이하인 제품에 대해 반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EMF 인증을 받았으면 전자기장 세기가 약한 거죠. 그래서 전기매트를 쓰면 막 자꾸 깨고 따뜻하긴 하는데 피곤하고 머리 띵하고 이러다 싶으신 분들은 EMF 인증을 거친 제품을 아 이거 진짜 착각하기 쉽겠다. 아 이거 잘 알아주셔야겠다. 진짜. 오늘 참 여러 인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요. 갑자기 또 CCM이 생각나요. 주기도문 또 생각하고요. 은혜로운 그리고 아브라사스님의 친구 사자스님 본격 종교통합 방송 슈퍼 이스타 케잌 이 난방용품들은 말이죠. 정말 저는 사실 이런 집에 화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약간 되게 공포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서 어릴 때부터 제가 가장 가스 안전벨프 늘 확인해. 늘 확인해. 나는 지금도 그게 인에 배겨가지고요. 그 인천에 가끔 이제 놀러가잖아요. 하룻밤 자고 오잖아요. 이제 본가에 항상 가면 내가 가면 밸브가 열려있어. 밤 11시에도 이렇게 보면 잠가 놓고 막 그래요. 좋은 색깔이네요. 약간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에 안전과 관련된 거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계속 이거 이런 거 보면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지. 어머니가 항상 잊어버리고 다니시니까. 정기장판도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 국가적으로 좀 예민해야 될 텐데. 그러게 말이야. 나를 이제 안전 안행부 장군으로 국가안전처에 앉혀야겠어. 5만 집에 다 들어가서 가스벨프 장군 멀티티 끄고 한 두 달 걸려서 인천을 다 확인했는데 8도로 돌아다니면 겨울이 지났어. 이제 가스벨프 장군은 앉자. 여기까지 매트 류에 대해서 한번 달아봤고요. 다음 난방 텐트 요새 진짜 핫하더라고요. 난방 텐트 코타츠 난 이거 잘 몰랐는데 따스미 텐트라고도 하네요. 난방 텐트를 이게 제품 명의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쨌든 난방 텐트가 작년부터 300% 상승했대요. 이게 처음 듣는 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집 안에 텐트 치는 겁니다. 침대 위에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나오는 거죠. 이거 한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외풍이 심한 집에서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내 텐트라고 야외형 텐트하고는 아예 재질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불을 이렇게 머리끝까지 덮었으면 굉장히 안이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한데 돌라 숨이 막혀가지고 다시 고개를 내밀는데 악수단을 하게 되는데 이걸 치면은 적당히 공기도 통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결로 형상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열은 유지하면서도 수분 가습기는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텐트라고 텐트 사용 시 텐트 밖 온도와 비교했을 때 5도 이상 따뜻하대요. 대단하다. 완전히 신기하죠. 바닥뿐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위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굳이 침대 생활을 포기하자면 된다고. 슈퍼 싱글 기준 4만원 정도. 퀸 사이즈 기준 한 5만원 정도. 거실 기준 한 7만원 정도. 요새 이거 홈쇼핑에도 잘 나오고 되게 예쁘게 나와요. 아 그래? 그래서 이거를 하고 뭔가 온유 매트 이런 거 딱 깔면 완전히 지상 낙원인 거죠. 그렇구나. 안에서 귤 까먹고 근데 게다가 뭔가 정치 있잖아요. 캠핑 느낌 나게. 그런 느낌 나게. 애들이 막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애들은 여름에 모기장 텐트만 줘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코 터치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신뢰낭반장칠라. 이거 뭐야? 근데 나는 난방 텐트 안 칠래. 왜? 아니 들어가서 하면 되지. 국군 달아오니까? 야. 약간 과격하게 아니 뭐라요?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과격하게 못 할 것 같아서. 잠깐 나오면 되지. 알겠어요. 들락날락하면서 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아 나 지금 어 이거 재밌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아니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 아니 나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맨날 살까 그러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표정이 우리 청취자분이 사진을 올려주셨잖아요. 만화의 무슨 장면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표정이 맞아요. 맞아요. 만화에 나오는 표정이.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후기를 모든 주제가 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대단한 것 같아. 아 이거 협찬 안 했구나? 섹스앤더시티가 괜히 나왔나? 네. 아 코타츠 급하게 넘어간다. 아 일본의 실내 난방장치인데 나무 틀이나 화루에 난방장치를 넣고 그 위에 이불이나 포대기 등을 씌우고 화루의 열기가 이불 안에 머물러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고 겨울이 지나면 다용드 테이블로 사용 가능하다고 솜과 말 있잖아요. 수종냉증 환자들에게 제격이라고 이 테이블 가격이 또 가능하대요. 진행하는 남자 때문에 가려진 로라 말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또 이 안에서 또 재밌는 노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위험해요. 왜? 바로 테이블 밑에 난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화상 직방이에요. 그래? 안 됩니다. 아 최고의 난방은 자기 몸을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새 따스미 텐트 안에 5도만 올라가겠어? 더워서 나와야 될 수도 있어. 땀이 얼마나 36.5도와 36.5도가 만나면 끓어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그 진짜 알았다. 옛날에 일드나 만화 같은 거 보면 이거 진짜 부러웠어요. 아 코타츠가? 네. 근데 한국에는 없는 문화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사람이 좀 많나 봐. 가격대도 다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요거는 좀 공유되면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일본에는 그 바닥 난방이 안 돼 있죠. 아마 다다미방은 그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기구가 좀 발달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전통의 네. 나 맞다. 우리 어릴 때 집에 월동 준비 문풍지 바르는 거. 오 문풍지 발랐어요? 그 솜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종이 부분 띄어내면서 스티커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 닿으면 이제 문 닫을 때 소리도 좀 들라고. 그죠? 확실히. 확실히. 네. 문풍지만한 또 실내 보온이 드물대. 그러니까. 외부 문풍지. 그다가 그거 알아요? 저희는 인천 본가에나 아파트가 좀 오래됐는데요. 네. 그 샤시를 오래 쓰면요.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틈이 생겨요? 틈이 거기가 약간 벌어져요. 오. 그러면 외풍이 더 심해져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샤시 같은 게 오래되면 샤시나 그 집안 안에 있는 그 미다지 그 이제 베란다로 연결되는 네. 그런 게 이제 틈이 점점 벌어지거든. 이런 문풍 사이로 들어오는 외풍 때문에 추운 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문풍지는 이제 스펀지형으로 돼가지고 털실 투명 형태도 있다고 하는데 뭐 털실 투명? 털실 형도 있고 투명 형도 있대요. 문풍지가 요새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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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요거 종류가 많아. 그래서 가격도 종류하고 길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싸. 싸죠 싸죠. 이 월동 준비 중에 싸. 스펀지 문풍지 최소 1500원에서 3200원 털실 형 4000원대 투명이 5000원에서 6700원 이 털실 형이 그런 거야. 그 가끔 저기 샤시들 보면 그 털 나있는 부분 있잖아. 그거야 그거. 그거를 근데 조금 더 촘촘하고 길게 해가지고 이제 바람까지 막아줘서 그렇게 하더라고. 너무너무 강한 리액션을 제가 보이는데 문풍지 한 2만원 투자해서 곳곳에 발라놓잖아요. 겨울 한철 3개월 동안 난방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0만원 절약할지도 몰라요. 진짜요?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 붙이는 것만으로도 0점대가 아니라 1, 2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열을 중요하게 그거지. 열을 내는 것까진 좋은데 가스를 떼서 이렇게 열을 내는 것까진 중요한데 그게 계속 어딘가로 열이 뺏기고 있는 거야. 뺏기는 데다가 찬바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치. 계속 희석이 되는 거지 이 온도가.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딱 차단을 해주는 거니까. 게다가 사람이 우리가 실내에서 추운 거는 겨울에 방바닥이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운데 공기가 시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치. 공기가. 외풍 차단하는 건 그래서 뽁뽁이. 뽁뽁이. 이제는 냉기 차단 습기 방지 소음 차단 사생활 보호 효과까지 있다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뽁뽁이가. 그러니까 3중 뽁뽁이 5중 뽁뽁이 이래가지고 5중 뽁뽁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뽁뽁이가 이렇게 두 겹 두 겹으로 있고 그 앞뒤로 또 비닐이 뭔가 하나씩 더 되어있대. 그래서 구조가 5중 구조라고 막 이러면서 엄청 두툼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 붙여놓고 이제 여름까지 안 떼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짝 한쪽 면이 떼어질 때 이제 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뭐 사각으로 돼 있으면 왜 보통 뽁뽁이가 원형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원은 원형끼리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 빈 공간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또 열이 빠져나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각도 나오고 벌집 모양도 나와. 육각으로 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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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훌륭하면요. 에어캡은 그래서 3M 제품 같은 경우에는 90cm 400cm 가로 세로 8600원 아 싸요 하여튼 에어캡과 문풍지 이 조합이면 실내 온도를 조금씩 이거는 마트에서도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아 여기에 좋은 아이템이 있네요. 또 추가적으로 암막 커튼 졸라 두껍고 그 그 커튼 중에 왜 마치 저기 정말 그 그 뭐라 그럴까 연극 무대에 해치는 그거 마냥 두툼한 거 이거는요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보온에도 좋고 그리고 햇빛도 와가지고 그렇죠 밤에 잠자기도 좋고 그래서 숙면에도 좋고 어 암막 커튼에 쳐놓으면 무슨 짓을 해도 소리도 안 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치 아 그렇네 가격대는 4만원대부터 뭐 소리 지리니? 소리 안 지르네. 야! 야! 미치겠다. 아 네 그 외에 아 이거 재밌는데요? 수면양말은요 무려 3도의 보온효과가 거짓말! 나 근데 답답해서 나는 그러니까 신고 잤다가도 일어나 보면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아 여기에 어 사실은 알죠? 겨울에는 내복이 짱입니다. 아 근데 진짜로 옛날에는 내복 그러면은 좀 멋내기와는 먼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난 죽어도 내복은 못해 듣겠어! 진짜 히트텍이 많은 영향에 미친 거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실제로 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이상 발달할 게 있겠어 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IT다 이쪽도 아닌데 그치 근데 은근히 이 섬유 네 개발이 여전히 아 그래요? 그 최신 소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운동할 때 입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발열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꾸준히 기능성 하고 있는데 우리 박새루비가 출가적으로 발열레이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건 지금 여전히 논란에 빠져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발열레이 자체가 이제 몇 해 한 10년 된 게 아니잖아. 그치 몇 년 사이에 나온 거라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그래서 막 대부분 이런 거 이제 광고할 때 무슨 그 시험 결과 이런 거 네고 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따뜻해질까 이 부분에서 나도 궁금했어. 동일한 그래서 네가 조사했잖아. 그래서 동일한 제조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네이로 보온성을 측정했대요. 똑같은 크기로 네이를 잘라서 원단으로 시험이 진행되는데 한국의료시험연구소 연구원께서 보온성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원단이 공기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렇죠. 뽁뽁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모네이의 경우에 발열네이보다 원단이 훨씬 두껍기 때문에 공기층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보온성이 좋게 나온 거라고 하고요. 가장 낮은 수치가 측정된 발열네이는 그럼 왜 그 이름만큼 발열이 안 되냐 했더니 이분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발열네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열리는 건 안 돼. 그렇죠. 아 이거는 그 뭐야 태양인가요? 물리법칙을 어긴 거잖아. 가만히 있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태양이야 태양 그래 이건 아니라는 거지 뭐냐면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을 해서 온도가 변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활동을 통한 땀 배출이나 습도 변화가 있었네요. 이 발열네이를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입고 있는다고 하면 이게 발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옷 입은 효과만 있는 거지 얇은 이거는 이제 주로 바깥에서 야외에서 겨울에 안에 껴있고 막 좀 걷고 막 이러면 이제 거기에 습구느구는 된다는 거죠. 땀이 나야. 대부분의 발열네이는요. 그래서 흡습 발열 기능을 가진 원사를 사용한대요. 습구느끈 된다는 거죠. 땀이 나야. 대부분의 발열네이는요. 그래서 흡습 발열 기능을 가진 원사를 사용한대요. 이 흡습 발열이 뭐겠습니까? 땀 습도를 흡수해서 발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면네이를 입었을 때와도 운동체가 당연히 거의 안 나죠. 그냥 천 걸친 거죠. 하지만 땀이 났을 때는 동일한 체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면네이와 발열네이를 각각 입고 30분 동안 운동해서 땀을 내게 했대요. 다시 표면 온도를 측정해봤더니 발열네이 입은 적이 훨씬 더 체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겨울에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땀이 나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활동을 멈추면 땀이 식으면서 엄청 춥잖아요. 열을 뺏어가서. 면 같은 거 입으면 사실 그러다가 감기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 맞아. 그런데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발열네이 같은 경우는 땀 자체를 흡습 발열을 하기 때문에 그게 온도를 뺏기는 게 훨씬 덜하겠죠. 오히려 발열 효과도 있고. 이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 의학과 전문의의 인터뷰에 따르면 발열네이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땀이 났을 경우에 수분이 원단하고 만나면서 발열 제왕을 도와주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이 많이 나는 사람 나 같은 애들이 발열네이의 적용가 높다. 그래서 평소 활동량이나 취향 가격 등을 따서 그래서 집 안에서 입으려면 그냥 차라리 좀 두꺼운 거. 공기층이 당연히 많이 흔드네. 기모 입고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겨울철에 야외에서 걷는 일을 하거나 그런 시간이 많다면 또 효과죠. 그 대신에 실내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 상태로 일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발열네이가 별 효과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있고 요새 네이 고르는 방법도 있대요. 종류가 많구나. 하긴. 요건 한번 로라가 먼저 땀을 많이 흘리고 활동성을 강조해야 할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흡습 발열 기능이 있는 가벼운 발열네이를 입으시면 좋고요. 그 추위를 많이 타서 무엇보다 보온성이 가장 중요하다. 아 그러면 나는 땀을 흘릴 틈이 없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두툼한 기모네이가 가장 좋겠죠. 면네이보다는 두껍고 기모네이보다는 얇은 보온네이 이런 거는 관절 부분에 천이 덧대어져 있는 경우도 있대요. 사실 이렇게 무릎 같은 데가 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되게 좋겠죠. 마지막으로는 활동량은 많지만 옴맵씨가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두꺼운 네이가 되게 망치니까 그러면 촉감이 부드럽고 얇은 면네이를 착용하시면 좋겠죠. 가격도 다 비교적 저렴하고 네이는 또 오래 입으시려면 세탁과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늘 네이를 입고 생활하는 아이들 덕에 겨울이 다가오면 관리해야 할 네이가 30벌이 넘는다는 한 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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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대요. 찾았대요. 이게 진짜 힘드시겠다. 근데 진짜 졸라 또 이게 그 다음이 장인해 하지만 옷가슴을 덜 상하게 하려면 손빨래가 좋대. 내일을 30벌을 관리해야 되는데. 왜냐면 스타킹이나 왜 속옷 같은 것도 손빨래는 훨씬 나은 것처럼 그렇기는 하죠. 그런가봐요. 근데 왜 옴맵씨 날려고 옷 얇게 입는 여성분들은 되게 팁이랄까 이런 거라면은 그 인터넷에 보면은 우리 핫팩 있잖아요. 그거 많이 싸게 팔거든요. 네네. 그거 붙이고 다니시면은 훨씬 나아요. 아 붙이는 하팩 요새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같은 데 가보면 300장에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살이 직접 붙이는 거? 아니요. 옷에다가? 코트나 이런 거 원래 보통 겨울에 두 겹씩은 입으니까 이제 그 안에 겹에 하나 붙여놓고 그러면 훨씬 진짜 나아요. 그 저기 뭐야 발바닥에 붙이는 하팩도 있고요. 그렇구나. 파스용으로 또 옷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왜 코트 겨울에는 좀 질 좋은 거 이런 거 두꺼운 거 따뜻한 거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왜 캐시미어가 되게 비싸고 고급스럽고 아 그치 그치 또 따뜻하다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캐시미어보다 10배로 고급 돋는 섬유가 있대요. 뭐야? 이게 뭐야? 비쿠냐라고 있는데 이제 비쿠냐라는 동물에서 이제 뭐죠? 캐시미어도 그 동물에서 털이니까 근데 이게 동물 섬유 중에서 제일 가늘대요. 아 머리카락 있잖아요. 사람의 머리카락 이게 75마이크론인데 일반 양모가 22정도고 그리고 최상급의 캐시미어가 14정도래요. 근데 이제 이 비쿠냐는 10정도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든 거는 왜 코트 보면 진짜로 완전 고급스러운 건 차라라라라 택이 다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마 이걸로 만든 걸 건데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게 1년에 얻을 수 있는 털의 양이 5,000kg 정도밖에 안된대요. 전 세계에서 이 정도밖에 채취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진짜 비싼데 어 이걸로 만드는 양말 125만원 코트 2,856만원 뭐 털 가디건 1124만원 그 자켓 2142만원 이건 그냥 해외 토픽 재밌는거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는거 야 근데 씨 그 돈을 들여서 물론 당연히 돈이 많으면 입을만한데 그 돈이면은 미친듯이 따뜻하게 하고도 돈이 남을거 같은데 그냥 난방을 졸라게 돌리면 될거 같은데 안걸어다니고 차 사서 타고다니면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걸치면은 중형 세단보다 비싸요 세단이 뭐야 고급차 에쿠스값 나오는거 같은데 양말부터 다 하면은 1억 넘을거 같은데요 그냥 재밌는 얘기였구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월동준비 뭐 요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겨울 보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아까 박스로미와 로라가 색드립을 날리긴 했지만 어쨌든 36.5도와 36.5도가 열을 낸다는건 결국 최고의 월동준비 그리고 사람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바람같은게 있는 구멍을 막으면 다 따뜻해지는거잖아요 네네네 우리 기꾼형의 이어폰을 꽂고 슈퍼인스타킹 야 쟤는 좋대십니다 쟤는 점점 좋아진다 멘토가 그러니까 흥릉한데 야 너랑 나랑 유재석 김허티 아니야 아니야 쟤가 다해 쟤가 쟤였어 아닙니다 쟤는 레리킹이었어 제일의 너 방송 녹음을 확실히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요 한 열을 안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을 밀어둔 그 느낌 계속 들면서 계속 편하지가 않지 그래서 저희는 내일 모레도 그렇죠 이틀 뒤에 금요일날 녹음하기 오늘 수요일인데 이렇게 금요일 녹음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면 드디어 다시 정상 스케줄로 돌아온 저희 방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일 모레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리 예고 드립니다 저희는 편의점 특집을 기획하고 있고요 2 플러스 1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2 플러스 1 커피를 마셨죠 그렇죠 방송이 진짜 이제 한 좀만 더 하면 진짜 1년 되겠어요 32회 하면 내년 1월 되면 1월 되면 한 4, 5달 지나면 1년 되겠어요 4, 5달 때까지도 아니에요 한 2달 우리가 만약에 내년 여름에도 이 방송을 하고 있으면 지난해 여름때 이거 다뤘잖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는 안지난다 참 소름돋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일 하던 것을 중요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슈퍼히스타K는 광고 문의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 받고 광고할 줄 몰라서 공짜로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를 받으면 얼마 어떻게 하겠어요 성심성의껏 아 정말 네 하지만 강요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부탁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 방송 너무 재밌게 들었다 그러면 딴지 마켓을 찾아주시라 그러면 저희 우리 참새님이 만든 영상과 제가 쓴 상품 페이지와 뭐 이런 것들 만나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른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그동안 몰아서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다수를 선정하여 상품을 택배를 부련듯 받으실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박스름이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시간 빨리 갔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녹음이 짧은 느낌이 들었는데 또 두 시간 했어 세 시간은 채인 것 같고요 아 그러네 와 이제 진짜로 뭔가 방송이긴 한데 너무 내 집 같은 느낌 아 그렇죠 너무 편하게 막 떠드는 네 그러니까 말이죠 뭐 로라는 저도 네 알턴니를 뺀 이 느낌 정말 이빨도 빼고 정말 이빨도 빼고 아 진짜 이게 생활이 됐구나 느낀 건 언제냐면 뭘 사든 항상 어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야겠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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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파워레인저를 사면서도 쓴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이걸 사게 되다니 방송에서 얘기해야겠네 그리고 그 보험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그 두 번 뺀지 말고 다른 쪽에 들면서도 아 이거 말해 아 여러분 자동차 보험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습니다 어 뭐야 뭐야 이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건데 혹시나 해서 대물보상은요 2억이 기본이고 10억까지 있는데요 대물보상 한도액을 2억에서 10억으로 늘리는데 만 원도 안 됩니다 클수록 좋으니까 네 그리고 요새 길거리 외제차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외제차 한 두 대 정도 때려받으면은 2억은 금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정도 해놓으시는 게 돈 몇천원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한번 되게 뭔가 대물보상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10억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렇죠 뭐 세 보이죠 네 세 보인다 근데 진짜 간혹 커뮤니티 같은 데나 인터넷에 네 진짜 비싼 외제차 잘못 저기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해봐 한도가 2억인데 4억짜리인가 5억짜리를 폐차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내 돈에서 2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보라고 와 진짜 핏땀나 네 그래서 요새는 정말 운전하기에 보석점 외제차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물론 외제차를 끊으시는 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만 저는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0억으로 늘려오는 점 그런 것도 한번 자동차 한번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시 말씀해주시면 저희는 이틀 뒤에 다시 녹음을 할 거기 때문에 별로 아쉽지는 않아요 아마 그리고 오늘 미친 듯이 박새노미가 편집을 하면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박새노미 네네 아 진짜 무슨 당일 제조 당일 배송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쿠팡 저리 가라야 아마존 우리는 캡팡 로켓 업로드 로켓 업로드 로켓 업로드 우리 저기 로켓맨 로켓맨이죠 우리 로사로이가 아니라 로미 그렇습니다 로켓 업로드를 제가 감히 약속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멘트를 칠 수 있게 되죠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수요일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잘 마무리하시면서 저희는 내일 모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